브랜디, 패터, 하이, 사랑해 근데 나도 이거 이렇게 음식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울여서 먹어야 돼? 거의 지금 기울여서 먹고 있거든요? 뮤비 어떻게 섭외가 왔냐 오빠가 짖는 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짖는 씬이 우리 집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존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거의 연습생 생활한 지 한 11년 정도 됐죠? 11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주류 스타일이 보컬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샤우팅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걸 알아봐 주시는 감독님도 또 만나게 돼가지고 뷰티데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요 아무래도 데뷔하기 전에 또 관리도 들어가고 하셔야 돼서 잘하시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가벼운 조깅 같은 걸로 하면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털결 같은 거 털결 같은 것도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데뷔 연습을 또 해야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지금 집에서는 보컬 연습을 할 수 없어서 야외에서 이제 보컬 연습 좀 하려고요 어우 잘했어요 자 지금은 약간 무음 창법이고요 어휴 잘했어 저요 어우 잘했습니다 자 다른 데도 또 이동해서 보컬 연습해볼게요 다양한 상황에서 또 해보셔야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실게요 자 선생님 시끄러운 데서 시끄러운 데서도 한번 해볼게요 습진 플러스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사이토포인트 주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페퍼 발바닥 좀 발바닥 좀 체크해 주세요 아 발바닥 발바닥 제가 원래 산책을 여러 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원래 발을 씻겨주긴 했었거든요 물티슈로 닦이면 털이 약간 그냥 젖기만 한다고 해야 되나 여름에 페퍼가 수영장도 다니고 뭔가 알러지도 올라오고 이래서 발이 보면 빨개졌어요 이 털을 하도 빨아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 갔더니 발 같은 거 닦일 때 워터리스로 닦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닦아줬어요 거품은 거품 그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물이 촉촉해졌다가 마를 때는 수축시키거든 그럼 그때 막 가려 물로 닦이면 발바닥이 그 물이 마르면서 더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그게 더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부드러워 이거 완전히 얼굴에까지 제가 살짝 대봤는데도 지장이 없어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거든 미세모 타입이어서 발바닥에 이렇게 털 많아도 어 그럴 거 같아 그리고 그 브러쉬 끝부분이 되게 얇게 처리돼 있어서 그 미세모가 발바닥 자극을 줄여준대 안 가게 생겼어 완전히 잘 만들었네 진짜 뭔가 이게 쓰고 나면은 애들이 발바닥이 깎인 것도 깎인 건데 뭔가 되게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향 되게 좋아 향도 손으로 가져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흰색 면으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발이 민망하네 닦아줬었는데 또 나오는구나 이쁘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닦아드릴게요 줄을 제가 몇 가지를 가져가 보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어떤 걸 하고서 촬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요거 요렇게 세트 다 약간 알록달록한 이거 지금 조명 때문에 색이 이상하게 나오지만 아무튼 핑크 양해해가 이제 인형이랑 같이 나오면 인물이랑 사람은 안나오지? 그냥 여기 다리만 나오지 브랜디 브랜디 반시 앉아 브랜디 앉아 앉아 옳지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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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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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좀 더 말자! 어우 진짜 귀여워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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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충분해! 인허스! 인허스! 어어! 인허스! 어어! 된거? 된거지? 된거야! 너무 잘했어! 주목팀 형님들 저희 떡볶이랑 같이 여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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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금방 끝났지? 진짜? 이거 언제 끝나가? 12월인가? 12월? 어 많이 좋아 지금 엄청 늦게 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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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오빠! 수고해 오빠! 안녕! 할머니 가자! 이런데가 있네! 고생하셨을까? 수고하셨어요? 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거 올 거야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 최고예요 점점 발전해 피쳤나가 나와대 촬영 와가지고 혼자 보고 있어요 어디서 찍을지 드디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퇴근 시간이 걸린 것 같아 키위새를 하이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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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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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하이 성공 어깨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목 넘어갔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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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주세요 어 나 줘 오마이갓 대박 잘 먹게 맞춤 다瘝 오늘 나오는 중 위해서 창 아빠 아pay 아Tra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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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식재들 도전 얍으로 왜 이뻐? 엄마 봐봐 뭐 있어? 브랜디 이거 봐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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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뻐? 엄마한테 와 집에 가서 맛있는 물 먹자? 음식 다 먹어 알았어? 집에가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조금만 기다리자 집 가서 먹을게 맛있는 굴 알았지? 알았어? 아까 은희도 와서 뽀뽀를 다 해주는 거야 길거리에서 깜짝 놀랐어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막 뽀뽀를 해서 이유가 뭐였어? 나도 잘 모르지 아 그냥? 너무 놀랬어 우리 아이가 애교가 많아졌대요 점점 애교가 늘어가 이제 브랜디? 브랜디는 집에가서 맛있는 물 먹자 너 지질 거 있어 아... 아...